할렐루야! 드디어 여러분 4월이 되어졌어요 올해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정말 긴 겨울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난달 3월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완연한 봄인 것 같아요 막 벚꽃도 막 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4월이 되니까 몽글몽글 몽글몽글 가슴 속에서 막 소망이 희망이 비어올라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소망이 솟아오르죠 몇 주 전에 철로역정을 진행하면서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을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때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지죠 이 대목을 아이들에게 체험자로 가르치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매주일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으로 모이는 온가족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그 온가족주일학교에서 전신갑주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면 냄비로 구원의 투구를 만들고 냄비 뚜껑으로 믿음의 방패를 삼고 아주 냄비가 큰일을 했습니다 냄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뒤집기잖아요 뒤집기 그걸로 말씀의 검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기발하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소망이 있어요 그죠? 정말 감사한데 몇 주 전에 제가 그래서 천러역전 퀴즈 챌린지에 치킨을 쐈습니다마는 쟤들도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치킨을 몇 가정에 제가 쐈어요 그죠? 이 자리에도 드신 분 계시죠? 먹어놓고는 시춤 뚝 댄다 야, 와 어쨌든 간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왠지 미소가 생기잖아요 가슴속에 막 몽글몽글 몽글몽글 희망이 피어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일까요? 설계 아닙니까? 아이고 그건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설계를 안 하고 싶지 찬양도 좋지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쵸? 아기 축복기도 강단 아기 축복기도 시간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이 아이가 살아서 어떤 인물 될까 기대가 생기니까 희망이 생기니까 딱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저는 오카논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오카논 목사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요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내일을 놓고 꿈꾸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꿈꾸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면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 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이고 또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크니슨 책에 나오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나치의 수용소에 본인이 직접 수감되었던 체험담이 자서전적으로 기록된 그런 책인데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갇혀 있을 때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꽤 유명히 알려진 작곡가가 같이 같은 공간에 그렇게 있었대요 어느 날 이 작곡가가 넌 좋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꾸는데 정말 희한하고 신비로운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더니 뭐든지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겠냐 왜냐하면 수용소에 있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겠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 1945년 3월 30일에 끝날 거라고 대답을 했대 이 말을 듣자 프랭클린이 뭐라고 말했냐면 언제 그 꿈을 꿨냐고 한 달 전쯤에 꿨대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상황이 언제냐면 3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일, 20일만 지나면 그 꿈대로라면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뭐야 최창살, 창살이 철조망이 막 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작곡가가 이 얘기를 전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희망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지금 3월 말이 다가오는데 수용소 문이 열릴 기미가 전혀 안 보여 물론 그 당시 1945년도 3월 이때는 전쟁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수용소 안에는 저 밖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가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점점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30일 바로 전날 29일날 결국 이 작곡가가 고열로 쓰러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 행설수설 하다가는 세상을 떠났어 죽어버렸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랭크는 의사니까 사인이 뭔가 나름대로 검진을 해봤던가 봐요 검사를 해보니까 발진티프스라는 면역체계가 약해졌을 때 오는 그 병균에 의한 그게 사인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빅토르 프랭크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이 모든 세곤을 이길 수 있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균이 쑥 들어와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곡가가 3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기 꿈에서 들은 그 예언이 성지대의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이니까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찬이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가지고 절망의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는 지금까지 술래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마는 무슨 생각까지 했어요? 나 자살을 하려는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작곡가 절망에 잡다 먹혀버린 거예요 그 면역이 깨져버리고 균이 들어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절망의 거인, 절망의 감옥 거기 우리가 안 들어가 봐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옥에 지난 3년, 4년이 있었어요 희망이 얼마나 면역에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 깨달았어요 희망의 사람은 웬만한 것에 끼지가 않아요 반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건강했다 할지라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은 중요해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마어마어마 어마어마한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또 어떤 단어 있으면 좋노 아주 빅사이즈의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오늘 한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근심과 걱정과 절망의 낙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막 탄식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 제자들 중에 도마 도대체 어디 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냐고 우리가 그 길을 알 수가 없는데 자꾸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짱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요한범 14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 15장, 16장 계속 쫙 이어져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원래 사육 주제 요한범 14장, 12절 한절 다시 오늘 암송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 이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 뭐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난디들어라잉? 진짜 정신 똑바로 자려들어라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귀담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와 이런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경력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낙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인 그 영혼들, 인생들을 살려냈습니다 새 생명을 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예, 진짜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일이라든지 부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고 뭐 거기에 못할 일도 없고 누구도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사육을 했습니다 예수님과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의 일들을 사역들을 제자들이 해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동반경 행동반경이 어느 정도였어요 북쪽으로는 갈릴리바다 정도 남쪽으로는 남유다 정도 그거 그래봐야 뭐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뭐여 조금 더하는 그 정도가 행동반경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늘과 땅에 모든 건세를 주셔서 어떻게요? 모든 민족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도록 제자들이 이 엄청난 사육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뿐만 아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면 한 번 설계하면 몇 명이 얘기했다고요? 몇 명? 세 명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성경 좀 읽어 있어 참 이런다고 세 명 얘기한다 삼천명 삼천명 그때 삼천명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죽게로 돌아왔을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뭐 얻어먹으려고 모였지 삼천명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온 그런 역사는 예수님도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을 실현시켜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십자를 앞두고 있는 그리고 근심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 정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것도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상관 상관이 있어요 단 한 절 말씀 속에 답이 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라고 말하는 걸 봐서는 너희에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마저 읽어야 돼요 자 이 정도로 읽으면 이제 암성이 돼야 됩니다 또다시 또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근데 이게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하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그냥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자 NIB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tell you truth 진실을 얘기한다 그 다음 뭐라고요? Anyone Anyone 누구든지 Anyone 관계대명사 나오죠 Who has faith in me Anyone 누구든지 Who has faith in me 그러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복음으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로 말하면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나는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역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역 주제 주제 성구입니다 요한문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을 끄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가요?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뭘 바란다고 희망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다음 세대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오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To be continue 2부 순서를 기대하시라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다음 세대라고 해서 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민족의 희망이고 다 열방의 소망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Anyone은 맞아 Anyone 누구든지는 맞아 누구든지 그러나 Who has faith in me 예수, 크리스로를 믿는 다음 세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다음 세대 최근에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심리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 막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난 코로나 3년 4년 지나면서 병든 우리 사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십자가 밖에는 치유의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신앙이 좀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옆에 앉아주기는 하지만 얘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했는지 십자가 언덕을 올랐는지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좀 없어요 잘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공부는 진짜 잘해 전교 10등 안에 막 들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잘 나오고 취직도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장가도 좋은 집안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해도 갖게 되어졌죠 육아도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좀 없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철저한 실패자예요 최고의 실패 인생 루저예요 왜 그러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는 거예요? 원수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연봉이 2억 3억 넘어가도 그저야 그냥 왜냐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약속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떤 약속이 있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야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걸어서까지 그렇게 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잘 사는데 믿음은 좀 없다 이런 기도응답 상관없는 사람이죠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서 다 압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지금의 세상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입니다 훨씬 더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도 해나왔냐면 자 보십시다 아주 씩씩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믿음이 없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그냥 당하고 계속 당하고 답답한 일 계속 꼬로 박히고 박해 계속 박고 거꾸로 뜨림 계속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예배당에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다 안심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자녀들이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예수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정말 아이들이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천러역정 이 시리즈가 다 끝나가기 전에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세요 우리 자녀들이 Anyone 누구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Anyone Who has faith in me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력을 다하는 올 봄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을 우리가 징문식을 하는 거예요 6월 달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다음 세대 행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 그 어린이날 다음 날 어린이날 축제를 또 그렇게 계획하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머리가 굵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고집심이 돼 있죠 제가 부모 전도를 위해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너무 마음고생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건면하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번씩 강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다면 자식된 놀이로서 진심으로 다가가라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정확하게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라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울라고 얘기하죠 함께 천국백성이 되면 좋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울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머리가 굵어요 뒤집어 사세요 자식들 앞에서 울어보세요 아빠가 울어보세요 나는 너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사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손주, 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자식들 앞에서 진심을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컵을 얘기합니다 사랑해 стиhey 선 MP2 여쭤 contradiated 오른쪽으로